자 여러분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11페이지를 보겠는데요 111페이지 가로 4번 보죠 가로 4번을 보면 미지정 또는 미세분 그때 미자가 무슨 미자냐면 아닐이에요 그래서 지정을 하지 않았다 세분을 하지 않았다 이걸 미지정 미세분을 하죠 미지정 미세분 지역에서의 건축지안 건폐 용적률 규정 적용해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형 보존 지역 이걸 머릿자 따서 도 관 농 자 체크합니다 도 관 농자 이렇게 도 관 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지요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지요 그것 다 미칠 것이고 같은 말로 미지정적 이렇게 써요 같은 말로 이런 미지정적의 대화에는 용도적별 건축으로 건축지안 또 건폐율 용종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보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피 해가지고 알아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밑줄 친 것이 중요한 건데요 자연환경 보존적을 도시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틀려요 도시가 아니고 관리역도 아니고 농림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이렇게 자연환경 보존적을 꼭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미지정 지역에서의 건축으로 건축지안하고요 건축으로 건축지안 그리고 건축으로 건축할 때의 정도는 건폐율 또 용종률 이것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 천국토가 이렇게 돼 있죠 남쪽의 땅을 전국인 토지로 생각하고요 북측에 있는 땅을 일단 나눠 놓고 전국인 토지가 이렇게 있다 이 토지를 이용을 하게 될 때 막 이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발할 것 보존할 것 이렇게 나눠서 이용을 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 전국인 토지 중 개발 용도를 이용해도 된다고 할 때는 무슨 적으로 정합니까 도시지역 보존을 해라 라고 할 때는 농림적 그리고 더 세게 보존해라 그런 데는 자연환 보존직 그리고 그리고 완충지들로써 관리지역이 증빙인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가면 할수록 보존생이 세요 올라가면 할수록 개발이 용해요 그렇죠 그래 이 전국토를 다시 변형해서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걸 변형시켰어요 이렇게 전국토는 이와트인데 이 국토를 이렇게 여기까지는 도시적으로 이용해도 되고 역간 관리적으로 이용해라 여기는 농림적으로 여기는 자연환 보존으로 이용해라 이렇게 딱딱 용도직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용도직이 지정되었는데 이거 지정할 때 막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군관리계 이걸로 이걸로 이반해 가지고 계획을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 전국인 토지 이게 전국인 토지 이 네 가지 용도적 중 어느 하나로 다 지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도시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자연환 보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 반면 아직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도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됐다 이걸 안일미에서 이 지역을 미지정적 그래요 이렇게 미지정적 그래 전국인 토는 모두다 이렇게 네 가정은 하나로 다 지정되어 있다 그건 틀려요 아직 이 도시군가로 이반해서 결정해 가지고 또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해 나가야 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아직 네 가지 용도지역 중 어느 하나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지역도 있다 그런 지역의 약속으로 뭐라 한다고요 미지정지역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약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중계를 해주려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농림적이 있다 아니면 자연환 보존으로 있다 그러면 이 농림적이 있는 토지를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의 내용 제안받죠 그 건축물 건축할 때 금필 적용받죠 용종률 적용받죠 이미 전 시간에 공부했죠 이 농림자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것만 건축해라 라고 그 국토개법 시행령 71조에서 아까 봤죠 농가 주택 의가 주택 주택 지을 수 있다 이런 거 했고 그런 건축물 건축할 때 금필은 바로 20% 이하만 인정하겠다 했고 용종률은 80% 이하만 인정하겠다 그랬죠 만약 이 토지가 자연환경 보전적이 있다면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금필 용종률 규정을 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 대지가 자연환경 보전적이 있다 그러면 이 대지에 있다 건축물 건축제한 건축물 건축물 금필 용종률은 자연환경 보전적에 관한 자연환경 보전적 자연환경 보전적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정하면 되겠죠 그래 건축물 건축 역시 그것도 우리가 시행령 71조에서 공부했죠 농어가 단독태가 하고 초등학교에 지을 수 있다 이런 거 했고요 금필은 20% 이하 용률은 80% 이하만 정해라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계를 해주려고 하는 토지가 만약 여기에 있다고 하십시다 용도가 아직 지정되지 않는 이 지역에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땅에 있다는 아직 용도가 결정나지 않았다 해서 건축물 건축 못할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용도에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느냐 이 토지역에 허용되는 것 NO 자연환경 보전적에 허용되는 것 NO 이 네 가지 중 가장 규제가 센 용도적이 보전 들어가는 자연환경 보전적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하면 된다 이거죠 이 미지정적은 아직 이임자를 못 만난 그런 땅이죠 이임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임자 만날 때 보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자연환경 보전적이 자연환경 보전적이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초등학교 건축할 수 있고 농화가 단독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필은 역시 자연환경 보전적에 적용되는 건필 규정 20 자연환경 보전적에 적용되는 용종률 80을 그대로 저한테 20 80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독한 농차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인 미정지역에서는 도시적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도시가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적 알겠죠 아주 중요해요 이해를 잘 하시고 자 이해가 됐죠 자연환경 보전적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112페이있죠 동그라미 2번도 별표 다섯개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112페이지 2번 보면 이건 미세분지역에서의 건축으로 건축제한 건필 용률 규정 적용인데요 도시적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그 다치고 같은 말로 미세분지역 이렇게 써요 그런 경우 이 용도적별 봐보세요 우리가 전시관에 공부했죠 이 도시적에 있는 토지는 다시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허업지역 녹지역 녹지역 세분해서 지한다고 했죠 주거 상업 공허 녹지 그리고 이 주거지역 다시 여섯가지가 있었죠 여섯가지 뭐뭐 여섯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 주거지역이 있었고 상업적 3가지 4가지 중심, 일반, 유통, 권립 중심, 주거지역이 있었고 공허적 3가지 있었죠 전용 공허적, 일반 공허적, 준공허적, 전용, 일반, 준 녹적 3가지 있었죠 보전, 생산, 자유녹지, 보생자 이렇게 세분이 되어진 토지 안에 그 대지가 있다 토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건축물 건축할 때는 각각 용도지 안에서 건축물 건축물 공부했죠 또 건폐율 규정 공부했죠 용종률 규정 공부했죠 다 그 규정을 갖다 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 도시역 내에 이렇게 아직 세분화가 안 된 그런 미세분적인 수소가 있어요 이렇게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토지가 있을 수가 있다 도시역에 바로 아직 세분이 되어있지 않은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을 말한다 미세분적이라고 이 미세분적이 이렇게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에 있다는 세분화가 결정날 때까지는 아무런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시설물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여기 있다가도 건축물 건축할 수 있고 시설 설치할 수 있는데 그때 무슨 적에 허용되는 것을 건축하면 되냐 이 도시역에 세분되어지는 용도적 중 가장 보존성이 세고 개발이 쉽지 않은 땅이 보존녹지적이에요 보존녹지적 그 정도는 건축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보존녹지적 규정은 용적 규정을 그대로 정해서 그 건축률 20 용률 80 그대로 정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거기 보면 같이 봅시다 도시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뭐라고 미세분적 미세분적인 경우에는 용도적별 건축물 건축제한 건축물 그리고 건축률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순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것도 딱 내뿜쳐요 보존녹지적 중요하죠 보존녹지에 관한 규정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요 관리적도 세분되잖아요 계획관리적 그 다음에 농림적 근처의 생산관리적 그 다음에 자연적 보존녹지적 보존관리적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이렇게 관리적을 세 갈로 세분되는데 그러나 이 관리적에 있는 토지도 보존괴로 아직 세부 용도가 정해지 않는 그런 토지도 있어요 이걸 아직 정해지 않았다 그래서 미세분적이라고 이렇게 관리적 중에서도 미세분적의 토지가 있다 여기 토지가 있다 이렇게 토지 이런 토지에 있다는 건축물 건축물 건축할 수 없을까 건축물을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데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 되냐 보생 계정 어느 지역이 가장 보존선 센스일까 보존관리적이죠 그래서 보존관리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에다 건축해도 돼요 보존관리적에 적용되는 건폐를 여기다 적용해요 용종이 보존관리적에 적용되는 용종을 여기다 적용해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적 내 미세분 지역에서의 건축물을 건축제한 건폐용종을 정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느냐 보존관리적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면서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관리적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냐 경우에는 그 용도적별 건축으로 건축제한 건폐용종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존관리적에다 내무쳐요 보존관리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때 보존관리적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종률은 80% 이하 그걸 적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 천국토 천국토 중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미지정적이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그 용도가 정해질 때까지는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생각하면 되냐 자연환경 보존지역 토지역 내 아직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미세분적이 있는 토지는 정해지는 적에 관한 건축으로 건축제한 규정 건축 규정 용종률 규정을 정하냐 보존 녹지역 관리적 내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냐 한 경우 미세분적에서의 건축으로 건축제한 건축 규정 용종률 규정을 정할 때는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정하냐 보존관리적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 미지정적일 때 미자 나오죠 도시역 내 미세분적일 때 미자 나왔죠 관리역 내 미세분적일 때 미자 나왔죠 이렇게 미자가 나왔다 그래 이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를 약속으로 미자라 미자 미성년자는 미자다 미자는 어떻습니까 보존해야 됩니까 개발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되죠 그래서 미자적은 다 보존이 나오죠 보존해라 보존해서 이용해라 보존해서 이용해라 그래서 암기할 때 아 미자적은 다 보존이 꼭 나와야 된다 천국토 중 도가 농도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그런 미정적은 자연환경 보존적 도시역 내 미자적은 보존 녹지적 과정 내 미자적은 보존관리적 이렇게 딱 암기를 해서 정리해두셔야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다 알겠죠 이 미자들은 말이죠 나이가 28정치 많아요 그래서 검필은 20 용률은 80 똑같아 도시역 내 미자적 검필이 20 용률 80 관리적 내 미자적 역시 20 80 천국토 중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미정적에 검필이 20 80 이것도 암기 아시겠죠 그러면 끝났어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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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필과 용률으로 적용 특량 하나 있죠 특수 장소에서는 또 검필 용률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요 박스 안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이 자연녹적에 지정된 개발 중료가 있다 원래 이 자연녹적이 있었잖아요 자연녹적은 검필이 20 용률은 최대 100 했어요 근데 이 자연녹적에 개발하려고 개발 지능자가 지정된다 이렇게 개발 지능자가 지정되면 검필을 좀 풀어가지고 건축률을 좀 크게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0을 더 올려줘요 그러면 자연녹적에 지정된 개발 지정된 검필이 얼마까지 풀어주냐 여기 여기가 이렇게 이 땅이 자연녹적인데요 그 안에 이렇게 개발 중료가 지정된다 그러면 여기는 자연녹적이면서 개발 지정된다 여기에 있는 토지가 있다 여기에 있는 토지가 있다 이 토지는 그냥 자연녹적이니까 여기다 허용되는 건축을 이렇게 건축할 때 검필은 20% 이하를 적용합니다 20% 이하 근데 여기는 자연 녹지이면서 이 땅은 자연 녹지이면서 개발 지정된다 개발을 지능시키려고 한 만큼 검필을 10을 돌려줘가지고 30% 인정한다 여기에 만약 이렇게 하나의 돼지가 100평 짜리가 있었다 팽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이 땅도 100평 했다 그러면 이 땅에다가 건축면적은 20평 잡으면 끝이야 20평 여기다가 건축면적 잡을 때 여기는 3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 똑같은 땅이라도 자연 녹지기 개발 중료는 좀 비싸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종률도 자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역 예의지역에 증된 개발 중료가 있죠 여기요 도시역 예의지역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가 전국도중 여기가 도시역이었고 여기는 이제 관리지역 세 가지 있었죠 보호생계 농림 보호지역 여기가 여기가 바로 도시역 예의지역이에요 여기가 도시역 안 여기가 도시역 예의지역 밖에 있죠 그래서 도시역 예의지역은 보호생계 농자가 있는데 그 원필이 계획관리만 40이고 남은 다 20였죠 그런데 이 도시역 예의지역을 개발 진흥시키라고 개발 진흥이다라고 증대했다고 합시다 개발 진흥 개발 진흥이 개발 진흥이 증대했다고 하면 이 안에서는 그 원필을 좀 풀어주자 이거죠 40까지 그래서 도시역 예의지역에 증대했는 개발진흥은 그 원필을 40까지 인정해 그 30 40 위에다가 그 원필이라고 써놔요 30% 이하 40% 이하 쭉 나오는데 공부하실게요 여기 건필이라고 써놔요 건필 자 그 다음에 수산장 보건 60 그 다음에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원 자연 공원 안에 땅은 60 건필 그 다음에 7학주구가 있는데요 이 7학주는 자연 7학주구입니다 그래서 자연 7학은 60% 이하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70% 이하 70% 이하 그 다음에 공업적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준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다면 원래 공업적 금필이 70밖에 안 되는데 산업단지는 4개 산업단지는 80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바로 오른쪽 박스에 일단 용종류를 이렇게 써놔요 오른쪽에 박스 있죠 도시적 예어적에 증돼있는 개발 증류 도시적 예어적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개발 증류가 증돼있다 도시적 예어적은 보전생산 개혁괄적 농림적 자연 보전적 미지정적이 있는데 개혁괄적만 금필이 100이었고 그 다음에 다 80 이하의 것만 그러나 여기 도시적 예어적이 개발 증류가 증돼있다 개발 증류가 증되면 개발을 진흥시켜서 용류를 100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도시적 예어적에 이렇게 개발 증류가 증돌되면 도시적 예어적에 개발 증류가 증돼있다 개발 증류가 증돌되면 금필은 40% 이하까지 인정하고요 용률은 100% 이하까지 인정했죠 이걸 개사배 이렇게 암기하세요 개사배 개사배 아까 계획괄적 자체가 금필은 개사배 여잎 개입 requires 권력 원어 원어crowd 금필 나무 10단 원어 구aling 원어로 이쯅으로 개발 증류가 도시적 예어적, 여기가 도시적 예어적인데 도시적 예어적에 증정되어 있는 개발증도 개사백 도시적 예어적에 개가 나왔다면 개사백, 개사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산량 보호구역 이 수산량 보호구역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바다가 공유수면이에요 바다를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육지고요 이 공유수면 바다에서 수산량 보호 육성차 공유수면하고 그의 인접한 토지에 있다 이렇게 수산량 보호구역을 일반적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수산량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이 자연환경 보존적인 땅이 증정됐다면 수산량 보호구역으로 묶이죠 그러면 이 수산량 보호구역에서는 검표를 얼마까지 풀어주냐 사실 왼쪽에서 아까 했죠 수산량 보호구역 40이라고 용률 얼마를 인정하냐 80 그래서 이 수산량 보호구역은 바로 검표를 40 용률은 80을 적용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실 때 수산량 보호구역에 이렇게 증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안에다 허용되는 뭐 어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진다 그러면 검표를 40 용률은 80 이걸 정해요 이걸 암기할 때 수사팔 이렇게 합니다 그래 수사빨 수사빨 형사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수살야죠 그때 수사를 하는 형사가 팔팔해야 됩니까 백얼백을 해야 됩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백얼백을 어떻게 범인하고 해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와 있죠 그리고 똑같은 경찰이라도 형사계로 발령을 낼 때에는 경찰서장이 바로 팔팔한 사람을 형사계로 투입시킵니다 백얼백을 하는 사람은 그냥 순찰을 하라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아무튼 형사들은요 얼굴 모습 자체가 꼭 깡패같이 생겼어요 아무튼 그래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팔팔해야 돼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혹시 경찰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수사팔 수사팔 이렇게 좀 암기하세요 암기법 수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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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장 보호구역은 검필은 40 용료는 80이야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서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시험공부로서 이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돼요 넘어가서 보면은 115페지가 나옵니다 115페이지 동그라미 5번만 가볍게 봅시다 도시군객시설 중 유원지 공원 검필을 좀 봅시다 이 자연 녹적이 원래 검필이 20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자연 녹적이 있었죠 자연 녹적이 있는 여기가 자연 녹적이다 그런데 여기가 유원지를 확정해서 이용하려고 한다 유원지에 가면 별별 건축물이 있죠 시설물이 있죠 또 거기에 공원이 도시군객센터가 결정났다 그때 여기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 안에다 이런 건축물 시설물 건축할 때에 적용되는 바로 검필은 얼마를 풀어주느냐 이 자유 녹적이 도시군객센터 일종의 유원지라던가 공원에다가 건축물을 세울 때에 검필은요 유원지 보세요 유원지는 몇 잔가요? 세 잔이요 그래서 원래 자연 녹적은 검필이 20버트 이하밖에 안 되는데요 유원지는 세 잔이니까 검필을 30까지 풀어주자 이거입니다 자연 녹적의 공원 장소는요 공원이 몇 잔이에요? 두 잔이죠 그러니까 20버트 그대로 그냥 하자 이거죠 이렇게 좀 받았어요 자 자연 녹적에서 설치되는 도시군객센터인 유원지의 검필은 유원지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세 잔이니까 30버트 이 번에서 조례를 정하고 공원은 두 잔이니까 20버트 이 번에서 조례를 정하는 비율로 하자 이거 받으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쭉 넘어가서 117페이지 117페이지 보지 말고 116페이지 동그라미 5번만 5번만 좀 체크하겠는데요 5번 보시면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죠 003 이런 것들을 이렇게 A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땅 일부를 공원 조성하세요 라고 땅을 기부채납해서 내놨어요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땅값 보상받아가라고 그랬는데 안 받아 그냥 공짜가 받쳐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 위해서 이걸 기부채납이라고 하죠 기부채납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다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는 이 사람 이렇게 건축물 건축할 때게 야 이거 내놨으니까 너 인센티브 주겠다 좀 받아가라 그래서 용종률을 풀어줘요 용종률을 풀어서 좀 특혜를 줍니다 땅 내놨다 그러면 내놓은 만큼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용종률을 풀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얼마까지 풀어줬으냐 최대 해당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200% 이하까지 완화해줄 수가 있다 200을 기어왔어요 200 얼마까지 용종률을 풀어줄 수 있다고요? 200까지 그런데 이렇게 공원 같은 공공설 설치 부지로 기부채납했다 도로 부지로 내놨다 여기 돌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공원 들어가게 해서 공원 들어가게 해서 돌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내놨다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좀 건물을 크게 뒤도록 용률을 풀어주는 거죠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200%까지 풀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내놨때 이 땅이 말이죠 시골에 땅값 거의 나가지 않는 자기 농림적에 있는 거 또 녹지에 있는 거 이걸 내놓고 나도 인센티브 200%까지 용료를 완화 받고 싶어요 이거 안 돼요 좀 비싼 땅을 이렇게 공공설 부지로 기부채납해야 되지 싸디 싼 땅 누가 쳐다보지 않는 거 내놓으면 그때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을 내놓을 때 이렇게 용료를 200%까지 완화해서 인센티브 주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땅이 상업적이 있어야 돼 상업적 비싸죠 상업적에는 상업적에 있는 땅을 공짜 내놓는다 이거죠 공짜 얼마나 고마운 친구입니까 고마우니까 공짜 그대로 받지 않고 너도 받아가라 이거죠 인센티브 주겠다 이게 용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용료를 200% 이하까지 풀어주는데요 무슨 지역에 있는 땅을 내놓았다 그러냐 바로 상업적 그리고 도심이 주관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부 여기에서만 내놓을 때 인정해줘요 이걸 꼭 봐주시고 그래 거기도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에다 체크해요 주관경 개선사업하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주관경 개선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장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부가 있는 땅을 내놓을 때만 이걸 인센티브 제공해서 풀어줍니다 여기까지 좀 알아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에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남은 안 봐도 돼요 남은 안 봐도 되고 다음 시간에는 제5절 용도주를 볼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용도주로 넘어져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시 거싸로 넘어져 쉬었다 자기 남은 안 봐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